아아 와 이거 사이즈 사이즈 없으면 돼 오늘 단체 팀이랑 저희 두 사람 왔는데 단체 팀 오신 분이 나한테 엄청 잘 하신 분 저는 이거랑 금색이랑 여기 왔다 왔다 오오 낚시 들리죠? 아니요 아니요 저 안 걸렸어요 문어예요 문어 오오 아니 아니 이분들 진짜 잘 하세요 민물 민물 하시는 분인데 문어 이렇게 잘 하셔도 됩니까 민물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신데 배스 하세요 배스? 네 배스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일곱 분 오셨는데 바다 하는 데 오다 훨씬 잘 잡으세요 피트 그래서 이러면 고프로 꺼져서 아쉬웠겠네. 갑자기 제 안에 있어요. 이거는 나중에. 아시죠? 나중에 방세. 오는데 활성도 나쁘지 않습니다. 문어가 아기를 다 안고 올라와요. 이렇게 한 발만 터끼리 걸치는게 아니고. 세 번째. 저분 저분. 문어낚시 세 번째이지. 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문어 한 번 문어 문어. 아 저분 연예인이신데. 손을 자연스럽게 흔드시는데. 사이즈 괜찮죠? 네 감사합니다. 히트 히트 히트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낚싯대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. 여기 삼천부는 거의 삼천부 사람들은 어디인가래요. 초등학교 때 낚싯대를 들고 돌아다녔요. 네. 저 뒤에 계신 분 히트했습니다. 색통. 금색. 오 히트. 히트 히트. 히트 히트. 어이 빠졌다.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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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저다가 카메라에 돌리고 싶은데. 하하하하. 우와. 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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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저쪽 왼쪽. 왼쪽 밑에 거 좀 눌러주세요. 저거. 왼쪽 밑에 왼쪽 밑에. 네. 네.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. 사이드 괜찮죠? 활성도 좋습니다. 오늘. 물세트가 괜찮고. 오 히트 히트 이번에 기다리셨습니까? 네! 입지로님 안녕하세요. 축하합니다. 뒤쪽에 또 브리트. 아 EMP. 그러게. 인털 하셔도 됩니다. 아 인털 하셔도 됩니다.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. 방송 보신다고 해서. 아. 이제가 커요. 야 인털 꼭 해라. 아니 잠을 못 주무셨는데 엄청 잘 잡으시는데. 네. 고맙습니다. 이거. 이거 하나 주셨어요. 와 저 음료수 받아보기엔 처음입니다. 아 그래요? 저분 주셨어요. 여기 놀아. LA. 모자 쓰신 분. 잘 마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원래. 물이? 물이 잡고 있다고? 제가 원래. 물이 한 마리 잡으면 그때부터 4인치로 돌아다니고 돌거든요. 안그러나 피곤하면 자고 이랬는데. 지금 4마리면 엄청 많이 잡습니다. 다행히. 아 면을 치시네. 카메라 안잡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 센스 있으시네. 아이고. 한 마리에 왔다. 아 이거 한 마리 왔다. 야. 아 네. 하. 한 번에 왔습니다. 아멘 지금 시작합니다 오레오 오레오 뒷배라 이모스 맞다 이모스 이모스 배타지 말고 배타지 말고 있었다고 오오 쏟 쏟 보라색 크벅 아냐 아까 그 놈 같애 이번에 빡토리 만들었다 이거 끊으면 아는데 네 무너킬러님 알겠습니다 군발할게요 오룩치기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제꺼 이제 안 부러져요 오 저쪽도 히트 오늘 그냥 중계만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야 멘탈 안 나갔어 멘탈은 아래 화살촉 할 때 멘탈 다 나와가지고 오 집방 안 나갔려 뭐지? 백이언 아 자녀는 대기야 잘 끝나고 내가 잘 칠판이거든요 오 히트 오 히트 오 히트 오 히트 또 히트 또 히트 또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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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걸리지 색동을 색동을 히트 히트 와 왔어요 와 걸어놨 빨리으로 accounting 쉬 예뻐 yêu 아! 아구 쫓겨났다 네 식사하고 다시 다시 깰게요 잠깐 쉬세요 고맙습니다 물회 먹으러 왔습니다 물회 점심 식사는 물회 육반찬이고요 그리고 매운탕 우럭 매운탕입니다 우럭 매운탕 그리고 감자 감자튀김 오늘 선수분들 진짜 낚시 잘하시네 지금 한 마리 끈지면 지금 여기서 단체 팀 오셨는데 일곱분 지금 잡는 일곱번째 문어에 2만원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회사에서 야유회 오셨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장원이라는거 지금 대표님들은 왜 이렇게 낚시를 잘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더블유트 했는데 디레이트 한번에 먼저 올려가지고 한 마리 끈지면 먼저 올리는 사람 근데 빨리 올리다가 큰게 떨어지는거지 근데 두 번째 올리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맞추를 걷는거지 오! 이만한거 먹으러 가자 저기 일곱번째 히트 하신 분 나왔습니다 오! 사이즈 좋다. 사이즈 좋습니다. 일곱 반짝구나. 카운터 에러 가라주네. 그래서 무효. 여전히 마지막 한 마리 남았어. 아 그래요? 와 진짜 빠졌어. 진짜 빠졌어. 일곱 번째 잡으시는 분이 이만한 걸로 있었는데 방금 올라오다가 바로 앞에서 빠졌어요. 와 완전 드라마인데 드라마. 히트 히트 히트. 자 일곱 번째. 초점이 여기 맞네. 오늘 저는 충분히 잡을 만큼 잡았고 그리고 배 같이 타신 분들이 다 분위기가 좋아서 진짜 재밌게 낚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앞으로 아 이제 오늘 더 안 잡아도 될 미련없어요.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. 더블히 틀 했는데 빠지고 딱 그대로 빠졌어요. 나 타이만 빠져올릴게요. 으 아 으 5 아 나 이제 입에 장원에 대장원 아 여기 한번만 비쳐주세요 5 1 조금 더 이쪽으로 지금 15마리 하셨습니다 15마리 이 문어는 너무 작아서 방생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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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대 다리가 한쪽이 씹혔는지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잘 살아 목물 쏘면서 가는데 오 뭐 어째서 정근거 아니야